네 즐거워요 여러분? 네! 지금 편하죠? 네! 안 시원해요? 네! 시원하다는 거예요? 안 시원하다는 거예요? 추워요 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네! 아 덥다고요? 아 지금 저는 딱 땀도 나고 바람도 슬슬 부니까 딱 좋은 거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우리가 멘트하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알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거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알겠죠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일단은 그 뭐냐 저희가 진짜로 뭔가 콘서트 현장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아까 소영이 말한 것처럼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고 뭔가 에리들과 어? 우리 엑소 강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공간에 그곳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이렇게 믿을 사람들끼리만 믿고 네? 같은 한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 그래요 엑소엘이 너무 좋다고 근데 아까 뮤직뱅크 산호군 그 에리들한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조금 사이를 벌리자 싫어? 가까워지고 싶어? 네 그 에리들 소리 들려! 네 그렇지 원래 원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진 거야 네? 힘낼 수 있어요? 네 우리 파워로 활동하는데 힘낼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또 엑소에 그 뭐냐 그 콘서트도 이제 오픈이 되고 또 또 연말 시상식 어 여러가지 무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한해 굉장히 힘들었던 한해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아무튼 사랑해요 아 네 역시 도평이가 밀당을 참 잘하네요 네 도평이 말 한마디 목소리 이렇게 커졌어 어머 하하 네 근데 제가 오늘 어 느끼는 건 오늘 생각보다 사랑이 되게 많이 왔다 우리 애리들도 너무 많이 왔고 생각보다 역시 연대면세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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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비즈니스맨으로 바뀌었대 하하하하 네 그리고 또 분들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이제 추석여요로가 이제 이제 다가오잖아 어 예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죠? 예 일단 그때 아파서 현시간으로 휴가 제대로 없 보내지 말고요 어 그저PE 네 극한에 감기 조심하시고 tou Griffin 환절기라 감기도 되게 유행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연후를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이 벌써 나와버려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체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어요? 많이 기다렸죠? 멤버들이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한 공간에 너무 좋네요. 콘서트가 빨리 기다려지고 있어요. 기대 안 돼요? 소리가 많이 작아졌다. 벌써 시간이 많이 늦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좀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차 조심! 차 조심 꼭 하시고 차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리들, 너무 이쁜 애리들, 남자 조심! 잘생긴 남자는 조금... 잘생긴 남자는 뭐요? 잘생긴 남자도 똑같아! 조금 가죠. 저요?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 애리들이 빨리 가! 그분에게! 좋았어.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해요 여러분. 건강 조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기 멀리 계시는 분 있잖아요. 이치은 탐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요? 네! 일단... 여기 무대가 저희 끝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멀리 계신 분들과도 얼굴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 모든 와주신 분들이랑 여기 모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롯데 패밀리 콘서트 그...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 설레가 너무 많아... 네, 아무튼 저희 엑소 무대가 앞으로 한 개 남았는데 너무 아쉽죠? 네! 아쉬운 만큼 더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저희 타이틀곡 노래 이름이 파워인 만큼 마지막... 여기서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모든 멤버들의 생각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안개가 끼네요. 우선... 어... 되게... 오늘 이렇게 짧지만 어... 공연을 하면서 진짜... 콘서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11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어... 또... 방금 형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롯데 패밀리 콘서트를 통해서 딱 좋은 시기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그리고... 어... 지금... 파워 활동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같이 파워 들으면서 힘 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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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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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신 엑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저 엑소가 101번째 1위를 했는데요 네... 다 엑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멤버들이 어... 그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또 스케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흠흠 어... 계속 어... 감기가 걸리거나 뭐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 다 멤버들이 그래도 무대 너무 서고 싶어해요. 다 엑소엘 여러분들 힘을 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실 무대 밖에서 있을 때 보다 무대 올라왔을 때가 더 힘이 나거든요. 엑소엘 덕분에 어... 이렇게 저에게 항상 힘을 주는 엑소엘에게 어... 이번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컴백했죠. 이번 타이틀곡 이름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돌아온 엑소 타이틀곡 파워 드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타이틀곡. 타이틀곡.